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구와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합니다. 윤 후보는 오늘 오후 1시 울진 원전을 방문하고 4시에는 안동의 도산서원을 방문해 유림과 의견을 나눈 뒤 오후 5시 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합니다. 윤 후보는 내일은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해 정권교체를 위한 지지를 호소합니다.